지금부터 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역사와 비슷합니다 역사에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원인과 결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를 알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도학습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레모네이드 카페 예제를 다시 소환해 봅시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는 과거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온도라는 원인과 판매량이라는 결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인과관계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1월 8일에 온도가 25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1월 8일에는 몇 개가 판매되어있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레몬이 몇 개가 필요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즉 과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미지의 데이터를 추측하고 싶은 것이죠 이때에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또 데이터는 원인인 독립 변수와 결과인 종속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을 지도학습으로 훈련시키면 컴퓨터는 모델을 만듭니다 아마도 모델은 이렇게 생겼겠죠 온도 곱하기 2는 판매량 일단 모델이 만들어지면 모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모델의 온도를 입력하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어요 만약 내일의 온도가 25도라면 몇 개가 판매될까요? 25 곱하기 2는 50개니까 50개가 판매될 것입니다 즉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을 이용하면 온도 곱하기 2라는 모델을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도학습의 위력이 아직 실감이 안 나죠 지도학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상상력을 극단적으로 증폭해 봅시다 공학은 극단적인 상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눈을 감고 제가 묘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레모네이드 카페의 사장이 아닙니다 2천만 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이사예요 심지어 우리 쇼핑몰은 유통기한이 짧은 농산물에 대한 새벽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을 사람이 계산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를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없다면 새벽 배송과 같은 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학습의 위력이 실로 대단하지 않나요?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분리해야 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키면 컴퓨터는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식을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좋은 모델이 되려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아직 결과를 모르는 원인을 모델에 입력했을 때 모델이 결과를 순식간에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이런 공식을 만들려면 고도의 실험과 수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란 소수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했어요 대중들은 엘리트들이 만든 공식의 소비자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이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지식과 노력으로 나의 공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을 감히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공식의 대중화 이런 놀라운 시대에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가요? 기분 좋죠? 박수!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은 조금 아깝습니다 조금만 더 멀리 가봅시다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전문가와도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잠시随 이겁니다 잠시 Rough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